안녕하세요 cgntv cgntv 시청자 여러분 오영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운 마이 라이프 유시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아니 지금 금방 오영실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름인데 자꾸 물어보세요 어떨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 만나면 친구 이름을 그렇게 불렀는데 결혼하고 나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불려지는 친구를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나 아주 익숙하게 불려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그동안 못했구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요 여성분들은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 특별히 이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또 뭐예요? 이분도 결혼과 함께 누구누구의 아내로 참 많이 불려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내보다는 이 본연의 이름을 갖고 계신 그분의 삶을 좀 오늘 많은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요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요? 아나운서계 후배입니다 어휴 그러세요 좋으시겠어요 네 이하정 아나운서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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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만나봅니다 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정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평소에 이 cgntv 참 애청하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특히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브라고 마이 라이프 언제 우리 딸 한번 나가려나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출연 섭외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니 혹시 오영실 집사님이 선배라고 그래서 막 그냥 나오세요 제 본부가 달라서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정말 오늘 처음 듣어요 실루 보니까 더 야리야리하시고 정말 더 키도 크시고 감사합니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서로 뛰어져라고 정신이 오네요 저는 자리 비켜드릴까요? 아니 모삼님도 정말 멋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하정 아나운서가 정준호씨의 아내로도 유명해졌는데요 이하정씨 원래는 어떤 분이고 언제 교회부터 다니셨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하정씨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그럼요 정말 저도 이렇게 어디 가서 신앙 얘기하기가 방송에서는 특히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관련 방송에 나와서 제 신앙 얘기 정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랑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한 마음으로 기분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얘기 쏙 빼면 참 얘기를 걷돈다는 생각 저 하거든요 오늘 아낌없이 하나님이 실컷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또 그동안에 조금 속상했는데 실컷 얘기하지 못했던 것 다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마구마구 하겠습니다 네 10편 말씀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온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상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입을 열어서 우리가 고백하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아픈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 아마 우리 CGN TV 애청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런 시간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정말 대형 배우시죠 정진호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하정씨의 매력을 아주 구석구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떨리네요 네 저희들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준비한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스타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궁금해요 궁금해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좀 큰 맥락의 것들을 좀 짚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학교에서 좀 놀았다? 공부 좀 했다? 유명했다? 얼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낼 그렇게 크셨던 것 같아요 정말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제 성격으로 봐서 아나운서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너무 내성적이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뭐 할 사람 발표할 사람 이렇게 하면 손 들고 하잖아요 손 드는 것조차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손도 못 들고 친구들한테 사귀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소심해서 내성적 그렇게 내성적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일을 시키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 그럼 아나운서 되는 시점에서도 내성적이었어요? 그땐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정말 내성적이었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적극적으로 바꿔주셨는데 그래도 아직도 제 안에는 조금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백정 그림도 있는데 공부는 좀 하셨죠? 아주 학벌이 좋으십니다 아니 공부도 제가 조용조용 하셨어요? 네 조용히 그냥 정말 그냥 학교 집 학교 집 부모님 쪽은 안 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주변 남자애들은 어떻게 알아요 얼굴도 잘하고 얼굴 이쁜 사람들을 그렇게 어떻게 리스트를 해서 뽑아오는지 유명하셨을 것 같은데 무쳐질 인물이 아니시거든요 저한테 직접 온 건 없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선부님도 그러셨죠? 저도 그랬죠 두 번째 질문은요 차가운 얼음 공주? 이렇게 분위기가 입 다물고 계시면 정말 이렇게 옆에서 접근하기가 힘들게 맞아요 말 시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저의 마이너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좀 가만히 있으면 약간 새 침대기에 도도해 보이는 인상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안 그런데 그러세요? 굉장히 남편 특히 남편한테는 애교가 좀 있어요? 제 입으로 이러기는 좀 그렇지만 애교가 좀 많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정말 너 아나운서 맞아 할 정도로 너무 털털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제가 방송하는 모습 보면 너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조금 가만히 있으면 이런 면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좀 많이 차가워 보이는 인상은 싫다고 좀 더 따뜻한 면을 많이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인상이 온화하게 변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리 자체가 따뜻해서 입을 여시는 순간 아 친근하고 털털하고 좀 따뜻한 분이구나라고 금방 느끼실 것 같은데요 역시 방송 선배님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따뜻하세요 말을 좀 많이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뉴스 프로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는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얘기하면 뉴스가 안 믿겨진대요 오락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 각자의 재능이 있는 거죠 정말 매력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방송에서 요즘 활동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훨씬 더 따뜻하고 귀여운 매력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가시죠 세 번째 정준호 씨는 나의 첫사랑 그럴 것 같아요 연애 한 번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첫사랑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재미없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약간 좋아하는 남자도 있고 하면서 상사병도 걸려보고 짝사랑도 해보고 했으면 제 삶이 좀 더 풍요로웠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런 쪽으로는 하나님이 막으셨던 건지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준호 씨가 저를 참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입사해서는 조금 소개를 시켜주겠다 어디서 선두들어오고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아, 아나운서 입사해서요? 물론 소개는 많이 받았죠 그런데 저와 딱 정말 인연이 되는 사람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시간들은 알고 지낸 분들? 그렇게 많았던 것 같고요 정준호 씨가 아주 보석을 가져가셨네요 터지셨네요 그분도 보석이셔서 아, 그렇군요 자, 좀 더 깊은 대화를 좀 나누기 전에 평소에 하나님 찬양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아,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노래는 정말 못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하는 마음은 많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서거나 잠자기 전에 항상 찬양하는 거를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키시려고 하죠 어떤 찬양 좋아하시는지 제가 이 찬양은 아나운서 시험 준비할 때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됐던 찬양이에요 그리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전능하신 나의 주 그러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먼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네요 아주 작은 목소리가 크진 않지만 굉장히 고운 목소리를 가지셨어요 그새 말이에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렇게 믿음으로 금을 던지셔서 네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청 씨는 부모님 누구를 닮으신 거예요 아 저는 외모로 봤을 때는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고요 그러세요 네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친정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버님이 참 이쁘게 생긴 시야 이쁘게 생기셨나 봐요 네 네 네 아버지가 다행히 이제 제가 아빠 키는 안 amp고 아버지가 조금 저보다 약간밖에 안 크세요 아 그런데 얼굴 생김새는 좀 따뜻한 인상 저보다는 따뜻한 인상이신데 훈남이신 것 같긴 해요 그러세요 네 네 그러면 그 그렇게 훈남인 아버님과 그 아주 원하는 성품의 어머님 밑에서 언제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셨어요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초등학교 때 제가 여의도에 살았는데 순복원 교회를 나가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시고 또 저 또한 공부한답시고 중고등학교 때는 방학을 한 거죠. 교회를 좀 멀리하고 그 시간이 왜 그게 아깝다고 생각을 했는지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한데 그렇게 시간을 좀 멀리하다가 대학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셨나 봐요. 강하게 인도를 하셔서 그때부터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강하게 인도하셨다는 건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그렇다고 뭐 제가 힘들거나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제 친구가 사랑의 교회 영어 예배를 나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찬양과 너무 뜨겁고. 근데 아 그래? 찬양은 제가 워낙 좋아해서 나갔는데 설교 말씀은 안 들어오죠. 영어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정말 한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정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매주일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철야 이렇게까지 섬기게 하시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주신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의 기초를 잘 닦으셨군요.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굉장히 사모했는데 그때 방언 기도에 대한 사모를 하니까 또 방언 기도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거를 차츰차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없는 삶은 나의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지금도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이 쭉 가면 좋은데 계속 발전하면 좋은데 이렇게 꺾일 때가 있더라고요. 참 나약한 인간인지라. 특히 방송 생활하다 보면 참 다른 사람 얘기가 크게 들리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아주 그냥 저에게 중보재를 확 붙여주셔서 기도하게끔 다시 일어나게끔 내가 너 옆에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를 보여주시니까 저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내성적이었던 성격에서 아나운서 꿈을 갖게 되셨는데 그때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를 해주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아나운서 꿈을 꾸게 되셨는지요? 저도 그게 참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요. 저는 계속 그냥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석사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공이 정치학이었어요. 대학원 때 여러 가지 정치학 논문 중에 언론학 쪽이랑 접목을 시켜서 쓰는 공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문 방송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방송을 보면 아나운서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과 방송하는 진행 능력이 보이고 이상하다? 내 마음이 설레고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게 저에게 허락하신 비전입니까? 기도를, 작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인도를 하셔서 이쪽으로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정말 경쟁률이 좀 세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었던 게 솔직히 제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좀 늦은 나이에 준비를 시작해서 25이면 제 친구들이 다 취업을 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25에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요즘 말로 말하는 백수. 백수를 2년 동안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2년을 꼬박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MBC 하나님이 입사할 수 있도록 몇 살에? 27에 됐어요. 27 말에. 정말 늦었어요. 3년 경력하고 이제 시집간 나이에 이제 2세 들어오신 거군요. 참 늦게 됐죠. 진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동기가 여자 둘, 저 포함해서 여자 둘의 남자 둘이었는데 여자 동기가 저랑 동갑이고 남자 동기가 저희보다 어렸어요. 그런 기수가 처음이래요. 거의 이제 남자가 오빠고 여자 동기들이 동생이었는데 저희가 누나 소리를 들으니까 회사에서도 니네처럼 늦게 들어온 여자 아나운서 없다. 이런 말 할 정도로 늦게 들어갔죠. 그럼 뒤늦게 방송국에 왔으니까 그 방송 욕심이 좀 있으셨을 텐데 결혼은 몇 년 후에 하신 거죠? 결혼도 늦게 했어요. 결혼도 늦으신 건가요? 워낙에 때 보이셔서. 제가 2005년에 MBC에 입사를 했고요. 결혼을 2011년에 했으니까요. 6년 있다가. 그래서 방송 활동은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시간은 허락하셨죠. 아, 그러셨구나.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아나운서를 하시면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귀한 길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셨어요. 제가 일단 그냥 직장인인데 저희의 직업 특수성 때문에 화면에 비춰지고 많은 분들이 저희가 하는 말에 상당히 귀를 기울여주시고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참 하나님한테 감사한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아나운서를 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한테 서원한 게 하나님 제가 언론 성교를 하는 방송인이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어느 순간 조금 이렇게 흐릿하게 제 기억 속에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또 중보자들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한테 서원했던 기도가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론 성교를 하겠다고 했으면서 또 하나님의 그 비전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구나 회개하면서 이렇게 방송 생활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제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하정 아나운서가 말하는 거나 방송하는 거 보면 참 힘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거나 격려를 해 주시면 그렇게 마음이 좋고 따뜻해하고 편안해지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시청자나 청취자분들께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된다면 이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하나님이 제가 뭔데 이런 직업을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기쁨을 줄 수 있게 하시나 하면서 감사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행복했던 프로그램은 어떤 거였어요? 저는 지금 이제 대선 가까워져서요. 대선 프로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긴 하지만요. 예전에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청취자랑 1대1로 정말 가깝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고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게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렇군요. 방송을 하시면서 이 라디오를 통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TV가 더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화면에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또 화면을 통해서 알아봐 주시니까. 실연료도 TV가 돕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지금 N본부에서 TV조선으로 옮기셨잖아요. 그것도요.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왜 잘 아시겠지만 연차가 올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참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하나님 저는 방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방송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회가 연차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인도해 주시면 제가 그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새롭게 이제 다른 채널들이 생기면서 그 제안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또 인도하시는 대로 옮겼습니다. 이하정 아나운서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정말 만사 형통이군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질문 한 번 그래도 좀 드려야겠죠. 그래요. 그렇게 아나운서로 활동하시다가 결혼 소식이 너무 영역이 다른 영화 배우여서 조금은 깜짝 놀랐죠. 우리가 이제 영화를 좀 찍으면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나셨나 했더니 흰현주 씨가 소개했다 아니다 본인이 직접 인터뷰 나갔다 만났다.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인가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신현준 씨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딱 한 번 본 것밖에 없고요. 남편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가 M본부에서 뉴스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남편이 M본부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와는 진행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코너가 있어서 남편을 인터뷰하는 인터뷰어로 제가 나가고 남편을 취재하러 갔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하게 연인 특히 영화 배우가 제 배우자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도 못하고 배우자 기도 제목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 직업은 왜냐하면 너무 화려하잖아요. 동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같고 그랬는데 취재를 나갔는데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워낙 잘하고 친절한 사람이라 정이 많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하나 보다 하고 인터뷰 마치고 헤어졌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뭐 고생하셨다 하면서 실물이 더 예쁘네요. 이런 말 하면서 언제 밥 한 번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렇게 되게 왜 이렇게 영화 배우가 나한테 이렇게 연락을 했지 하면서 기분은 좋았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연락을 닿게 하시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딱 다이어리를 이렇게 뒤적여 봤는데 배우자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쯤.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도 제 짝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투정을 많이 부를 때였어요. 제 짝 어디 있습니까? 강력한 기도를 하셨군요. 이제 제가 좀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더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다듬어져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배우자 기도 제목을 쫙 써가면서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남편을 인터뷰한 날이 40일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어머. 그러면서 제 안에 확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배우자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일사천리로 정말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이하정 씨도 정준호 씨에게 인간적인 매력이 끌렸겠죠. 어떤 부분이? 저는 만나면서요. 너무 잘생겨서 솔직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그래요. 사람들이 옆에 눈 떴는데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깜짝 놀라지 않나? 막 이래요. 그래서 나는 잘생긴 것 같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어 하면서 정말 그냥 편안한 배우자인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너는 나의 가치를 잘 몰라 막 농담으로 그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참 제가 뭐 팬으로서나 그냥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정준호라는 배우를 조금이라도 막 설렘해서 좋아했다면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덤덤했기 때문에 괜히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내가 이 사람 마음에 들면 나랑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 조금 거리가 더 생겼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무 그냥 편하게 편한 오빠처럼 그리고 말하고 생각하는 게 저희 친정엄마랑 너무 비슷해요. 남편이 그래서 저는 알뜰해요? 엄마들 주로 알뜰하잖아요. 정말 알뜰해요. 유통기한 지난 거를 대기 전까지 먹어야 되고 네. 지난 거 괜찮다고 계속 보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알뜰하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사고 방식이 그래서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친정엄마랑 남편이랑 나오는 반응이 똑같아요. 꿈짜리 짝짝 맞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랑 저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같이 살아온 사람이랑 새롭게 만난 남편이랑 남편 되기 전이었죠. 남자친구랑 굉장히 흡사하니까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적인 면은 어떠셨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딸이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40일 기도를 하다 보면 남편의 등은 어느 정도의 신앙관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이제 믿음의 가문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배우자가 1순위였죠. 그런데 그거가 조금 빛나간 것 같아요. 남편이 지금은 저랑 같이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요. 그전에는 성당의 키토릭 신자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도 같이 가겠다 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남편에 대한 진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정말 멋진 장노님이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지금 마음가짐은 참 크리스찬으로서 따뜻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 챙기고 봉사하는 걸 나의 일처럼 기쁘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시각에 따라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변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기도 제목에 있어서는 약간 빗나갔지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커요. 그리고 우리 이하정 아나운서가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랑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결혼하시자마자부터 아주 혹독한 시련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빨리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남편을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이하정 씨가 이렇게 믿음의 자녀였고 정준호 씨랑 결혼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커플이에요. 그것도 기독교계에서 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향기를 앞으로 퍼뜨리실까. 아마 너무 마음이 설레는 거 있죠. 감사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얼마나 많은 기도, 내조를. 그렇죠.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결혼해서 이제 내년 3월이 돼야 2년이 되는데 참 평생 겪을 일을 신혼 1년 때 다 겪게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일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눈물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빨리 우리 남편을 빚으시고 저 또한 남편과 함께 빚으셔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게 있을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저희 친정엄마 또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네, 기도해 주시고 그때 또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천사 같은 전도사님을 알게 해 주셨어요.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결코 쓰러질 수 없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참 고통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괜히 우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마음 아프고 그랬지만 제가 결코 쓰러질 수 없게끔 하나님이 붙들어주셔서 지금도 전도사님이랑 계속해서 신앙생활 같이 믿음을 나누고 있고요. 매일 밤마다 왜 요즘 우리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이라고 메신저 사용하잖아요. 그걸로 저희가 그룹 채팅방을 만든 거예요. 기도방을 만들어서 지금 한 서른 명 되는 사람들이 매일 밤 10시 반에 딱 모이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이제 오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날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하면 정말 신기한 게 어느 날은 저한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고 또 어느 날은 다른 사람에게 꼭 그게 있더라고요. 매일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따라서 저희가 성령으로 감동받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아주 그 스마트폰을 아주 소중하게 사용하시네요. 이게 참 숨기능적 역할도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기도방들이 많이 좀 전파가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명의 이기들이 잘못 사용되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참 사단의 도구가 되기가 쉬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미리 점령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군요. 인생에서 봤을 때 고등학교 때 약간 공부하느라고 교회를 멀리 갔다가 대학교 때 좀 진해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정말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인생에 가장 그러면 하나님과 붙어있었던 시간이 어느 때였나요? 제가 남편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제 작은 교회를 그때는 섬기고 있을 때였어요. 청년부 리더를 하면서 이제 저를 거의 매일 교회에서 섬기게 하신 거예요. 화요일에는 화요 찬양,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목요일에는 셀, 리더 모임, 금요일에는 금요철야, 토요일에 또 모임, 주일 이렇게 해서 월요일 빼고는 정말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붙들게 하시고 이제 남편과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것들이 밑거름이 된 것 같고요. 이겨낼 수 있는 저의 막강한 힘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이 저에게 있어서 또 가장 빛나는 하나님과의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가정을 이루니까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참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직 아이는 없지만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와 함께 또 온전한 가정을 이루면 거기에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으실지 그리고 너무 미약하지만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게 기대가 돼서 기도를 안 하면 준비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계속 흔들릴 수 있잖아요. 막 넘어지기도 싶고 그런데 지금 너무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지금도 또한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고 오늘 나오기 전에도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막 말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잠잠해라 이럴 때도 있으시고요. 나는 정말 이건 진실이 아니어서 맞싸워야 돼 하는데 하나님은 나와는 생각이 다른 말씀을 주신 적은 있으셨는지 그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정말 억울하게 저희 남편이 많은 일을 당할 때마다 그래서 언론은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잠잠히 있으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몇 배로 지금 수치당한 걸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고 내 마음이 정말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따라 내가 다 할 거다. 내가 몇 배로 너희가 갚아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너무 그 시간은 힘들었지만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죠. 그래요. 또 갑자기 생각나니까 눈물이 나네. 아니 저는 그 말이 너무 이제 앞으로 따라 내가 그걸 몇 배의 영광으로 갚아주겠다는 말이 우리한테는 그런 게 너무 힘인 거예요. 그래서 또 잠잠할 수 있는 거고 너무 억울해서 이 입을 가지고 이면서 말을 못한다는 건 특히 말로써 사는 사람들이 그걸 막아버린다는 건 참 힘들지만 다가올 영광을 생각해서 지금 또 다 지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방청객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렸습니다. 잘 이해해보셨어요. 정말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조금 너무 사생활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언어 매체를 보니까 아침마다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고 무슨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뭐 식사할 때나 아니면 이제 남편 나갈 때 이렇게 손을 잡고 하거나 안고서 하나님 성령님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어딜 가나 이 걸음이 빛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빛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그렇게 축복 메시지를 많이 전하죠.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정준호 씨는 어떤 태도를 지으셨어요? 그게 좀 궁금해요. 저희 남편 처음에는 되게 버름해서 막 이렇게 좀 빼더니 지금은 아멘 소리를 너무 잘해요. 아멘 아멘 하면서 괜히 우리 와이프가 기도해 주면 더 기쁜 것 같고 일도 잘 풀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든대요. 그것도 정말 감사하죠. 이 고난이라는 게요. 가끔씩 이렇게 좀 숨 돌릴만 하면 참 좋은데 확 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하정 씨가 그런 1년 만에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유산까지 겪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어떻게 신앙으로서 어떻게 견디셨고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또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조금 잠잠해지니까 또 하나님이 정말 저희 남편이랑 제가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장손이다 보니 많이 기다리세요. 손자, 손녀를.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결혼 1년 만에 생명을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축복 속에 그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또 금방 아이가 잘못돼서 그때는 진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에겐 언제 생명을 허락하실 겁니까? 저희가 부모가 될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그냥 남들 보면 참 되게 쉽게 아이를 갖고 정말 다복한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한테는 힘든 건가요?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아이가 잘못된 걸 알고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정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 거 맞습니까? 괜히 막 허공에 내가 떠드는 거 아닙니까? 나의 기도 듣고 계신 거 맞죠? 하는데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몇 배 더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번에는 나의 또 뜻이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어떤 건지 알겠는 거예요. 뭐였냐면요. 저희 남편이 더 아이에 대해서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주셨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더라고요. 그럼요. 이 아이가 그냥 부부가 결혼을 해서 당연히 생기는 거라고 하늘에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엄마와 아빠가 기도로 준비해서 기대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대한 그 소망의 상징이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겠더라고요. 그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희가 시간은 좀 늦어질지라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요. 이제 아빠의 DNA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DNA가 심어졌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새 생명을 주실 때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 되죠. 아멘.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들으면서 이하정 씨의 기도 제목을 또 하나를 또 알았습니다. 정말 큰 기쁨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는 그런 자손이 많이 어떻게 그쪽에서 부모님이 몇 일이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서 기도를 해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남편이 4남매거든요. 그래서 4명, 5명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아나운서 김지선이 한번 대보시지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한 둘에서 셋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정생활과 같이 또 아나운서 생활을 같이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니까 어떠세요? 참 감사한 게 저희 남편이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돈 벌라고? 너뻔 너가 알아서 해라 이건진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모니터를 또 연기자다 보니까 굉장히 눈썰미가 좋아요. 관찰력이 뛰어나서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얘기를 해서 제가 고치면 정말 사람들이 바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의 적극적인 지원군이 되어줘서 반대로 어떻게 영화를 발음이라든가 모니터는 안 해주세요? 제가 발음을 지적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시죠? 선배님도 네 그러죠. 괜히 발음이 혹시 이러면 우리가 꽃이지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빚을 저희 나라가 어딨어? 이러고 또 가르치고요. 우리나라죠?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이제 저희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는 연예활동을 안 했어요. 드라마나 작품을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가문의 귀환이라고 저와 결혼한 다음에 처음으로 영화를 찍었어요. 그래서 곧 개봉을 하는데 그건 또 이제 느낌이 좀 다를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이제 보게 되면 어떨지 자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야정 아나운서와 좋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방청객들 가운데서도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방청객 중에서 어느 분이 한번 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정준호 씨와 앞으로 어떤 가정을 꾸며가고 싶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 봐요. 기도 제목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편과 함께 어린이 사역이나 청소년 사역을 향한 비전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남편도 아이를 워낙 좋아하고 청소년에 대해서 참 청소년 시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남편이 그 시기에 방황을 해서 그런지 참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난 사람들끼리 조그맣게 학교를 세운다든지 아카데미를 세워서 남편은 연기에 대해서 그렇게 또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재능 기부를 저는 또 저의 지인들과 함께 어떤 스피치나 아나운서의 실습 같은 그런 걸 한다든지 그것뿐이 있습니까? 또 밥차를 이용해서 밥도 줄 것이고 사랑의 밥차 하고 있죠. 가끔 장동건 씨도 또 와주실 거고 어머 기대 확실이 되네요. 그런 조그맣게 아카데미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성장하고 배출되는 그런 기관을 꿈꾸게 하셔서 멋지네요. 그런 걸 함께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정준호 씨는 잘 쫓아오세요. 저희 남편은 솔직히 혈시사 쓰고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교회를 오면 주무시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조금 조금 더 기다려주자 이러고 있는데 2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진호 씨는 하자고 하면 다 쫓아오나요? 남자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디겠지만 이제 선배님의 남편 아까분 되시는 분도 그 때가 되시겠죠. 저희 전도사님 같이 기도 지금 하고 있는 전도사님도 남편분이 20년 만에 바뀌셨대요. 지금은 전도사님보다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도 그런 믿음으로 남편이 지금 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날 머지 않았다.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남편도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고백한 것처럼 그분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 우리 이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시죠. 제일 큰 제목은 저희 남편이 정말 영적으로 저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제일 삶의 기쁨으로 아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부부가 순종하며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그렇게 기도 제목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하정 아나운서 모시고 아주 귀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 가정 이 가정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저희들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요. 혹시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대변해 주십시오. 우리 이하정 씨 오늘 이 시간에 만나보면서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빛이 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주 세상적으로 빛나는 스타 우리 정준호 씨도 더욱더 하나님의 향기로 넘치게 우리 또 아내의 내조도 함께 기도 좀 해주시고요. 안팎으로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딸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저희 둘 두 시간 기도해 봅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